뭐랄까 시선 같은 게 느껴져요. 오면 안 돼. 오지마. 여기처럼 불특정 다수의 관상을 수집하기 좋은 곳이었지. 난 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. 신부님, 저는 그냥 그 눈이 싫었던 걸까요? 의심의 불씨를 꺼뜨려야 구원의 빛이 찾아옵니다. 언니, 내 목소리 벌써 잊은 거야? 그럼 그건 누구야? 수연 씨 관상은 위험을 부른다고 말했잖아. 무슨 힘든 일 있었어요? 제가 얘기 들어드릴게요. 의심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렸거든요. 오늘 물건 진짜 귀한 거예요. 오면 안 돼. 저 처음에는 죽어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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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